Q. Drag & Ronda Q. Drag & Ronda Q. Drag & Ronda 안녕? Q. Drag & R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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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Q. Drag & Ronda 한강을 택시 타고 왔는데 Q. Drag & Ronda 아직 패러 멤버들이 안 왔어요 Q. Drag & Ronda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까? Q. Drag & Ronda 언제 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겠죠? 어쨌든 오랜만에 사람도 많고 강 쪽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공기가 너무 시원해. 지금 라면 먹고 싶어요. 먹으세요. 아까 치킨이랑 피자 먹었는데 또 배고프대요. 라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라면 먹는 걸로 하고 우리 좀 이따 농구할 것 같은데 할 거예요? 아니요. 할 거예요? 아니요? 나만 하면 농구가 먹어서. 저는 알아요. 또 몰라요. 아 진짜요? 몰라요. 자 좀 이따 또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오프닝이었어요. 나는 갈래. 자 차고 가요. 조심해. 조심조심. 이제 농구하는 팀은 농구를 하고 저는 그냥 흥강돼. 공기를 쐬러. 그룹업을 볼래. 아우 바라워. 오 너무 많다. 여기 맞아? 아닌 거 아니야? 걸어가야 돼. 공부하러 많이 왔으면서 아직도 몰라. 으아! 벌레가. 보이나요? 바비 여러분? 바람이 생각나는 거? 하나 둘 셋. 케빈 문. 세례때만. 케빈인가요. 저기 뭐 하나봐요. 헉? 그래요? 그럼 다리 예쁘면 하나 둘 셋. 케빈 문. 아. 안 맞추는데. 다리 예쁘면 하나 둘 셋. 케빈. 아. 하나 둘 셋. 케빈 문. 살았 때만. 케빈이니까. 라라라라라라. 오 예스. 앞에 상현이 형이 상당히 부끄러워하면서 걸어가고 있네요. 근데 지금 저희 얼굴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아 그렇네. 지금 다리라는 조명으로 저희가 살짝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 네 다리 이렇게 비춰질 때는 보이고 다리 없을 때는 안 보이고 그런지 필터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역시 자연 자연 필터가. 자연광이 제일 짱이구나. 이게 딱 보이십니까? 자연 필터. 보일락 말락. 옛날에 야영장 왔던 거 기억나네요. 아 그랬던 이유가 없었네? 없었어? 어. 저희끼리 야영장에서 텐트 안에서. 진짜? 어. 고기 구워 먹었을 거 먹었었거든요. 그런지 있었어? 네. 헉? 바깥이 밝아졌어요. 어딨어? 이제 얼굴에 보이네요. 어디 있는 거야?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먹먹먹먹먹먹. 어두워. 어두워.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원래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환경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환경. 벌레. 지금 곤지암 따라오고 있습니다. 봐봐. 곤지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뒤에 꽃도 보이죠? 드디어 왔습니다. 다른 팀이. 연예인이다.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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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찍으시면 안 돼요. 형 케빈. 현빈인. 기대도가 자lled. 다 봤어요? 하나 둘 셋 케빈 무은 사랑할 때만 케빈이니까 라라라라라 근데 오늘 다리 진짜 예뻐요 케빈 이리 와봐 한번 봐봐 케빈아 다리 진짜 예쁘거든? 하나 둘 셋 케빈 무은 사랑할 때만 케빈이니까 라라라라라라 아우 맨티나잇 역시 K-POP 스타 아우 예 아는 게 있어 주연이 어딨나요 주연이 옷 한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야 주연이 진짜 더보이즈 화이팅! 주연이 화이팅! 케빈을 할 수 있는데 한 명 더 필요해 진짜 오랜만에 연습생 때 오고 데뷔하고 나서는 여기 처음이에요 데뷔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도 영희는 처음이에요 큐문 문큐 아니야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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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니까? 좋다 지문 이거 뭐야 저거? 뭐 세우나 봐 촬영인가? 그게 조명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해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떡해 촬영 맞나 봐 근데 뭔가 전에는 그가 촬영하는 거 보면 엄청 신기했었는데 맞아 너무나도 저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신비하게 떨어졌어요 인지? 근데 그래도 누군지 궁금해 아니 인지 해줘야 돼 인지 해줘야 돼 인 인지 인정을 줄여서 인지 케빈이 유행어를 만들려고요 유행이 대학자일까? 별로 그럼요 인지 별로 끌리지 않는데?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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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기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하 생각보다 멀리 안 갔네요 우리가 그니까 저기 네모박스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모박스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 길을 매번 걸어왔어요 걸어갔어 회사에서 숙소까지 걸어간 적이 이쪽으로 걸어갔어? 저는 다시 조금 이따가 찾아오겠습니다 지문 지문 안녕 이렇게 돼 지문으로 가려 지문 한강 태어나서 10번도 안 왔어요 어제 야구했어요 아니 영재는 비싼 좋은 글러브 쓰고 저한테는 안 좋은 글러브 주고 정확히 말하면 제 글러브를 제가 쓴 거에요 내 글러브도 네 글러브야 내 글러브도 네 글러브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넌 좋은 거 써도 안 좋은 거 줬잖아 네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나중에 바깥거든요 글러브를 확실히 좋은 게 좋더라고요 좋은 게 좋죠 오랜만에 즐거운 덧플레이를 찍고 저희가 한강 와서 새벽 1시까지 지금 운동을 했습니다 사랑 3kg 빠진 거 같아요 그쵸?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안녕 저희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오랜만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지금은 새벽 1시 새벽 1시예요 1시간 정도 한 거 같아요 1시간 20분 2시간 30분 저희 농구 실력은 많이 줄었지만 줄었지만 그래도 너무 승패를 떠나서 네 졌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즐겁게 하다 왔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콘텐츠를 하면서 조금씩 쉬고 힐링이 되고 힐링이 하면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제 가야 돼서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안녕 아 빨리 다시 해 아 빨리 다시 해 1, 6, 5, 6, 7, 8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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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빨리 나 찍어야죠 아 여러분 기다려봐 이거 피고 제대로 놀아 이게 어딘지 아세요? 호영장장입니다 기다려봐 아직 후렴 안 났어 그래서 아직 후렴 안 났어 아직 후렴 안 났어요 여러분 침착하게 치고 있어요 후렴 언제 나오죠? 아직 안 나와요 줄 수 있죠 조심신나요 이제 사용할 거 같아요 5, 6, 5, 6, 7, 8 이렇게 하는 거 아냐? 5, 6, 7, 8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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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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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핸 휴식